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쪽은요 여기가 바로 월베의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 1차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바로 상가임대매물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여기가 1296세대 대단체 아파트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상가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많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 상가임대매물물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나왔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정면에는 AK 1699세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편에는 한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오늘 상가가 뭐가 좀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 태권도였어요 이런 운동체육시설 주짓수, 운동, 유도, 1인 피트니스샵 등도 괜찮을 것 같고 교습소도 괜찮을 것 같고 피아노 등등 이런 교습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의 가장 큰 장점 상가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하기 위해서는 주차가 문제인데요 여기는 주차 아주 편합니다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 아파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잘 열어주시고 주차장도 널널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쪽과 상가 뒤쪽과 주차도 널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들어올 때 아주 편하게 상가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구성을 보면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들어가 있고요 상가 뒤쪽으로는 여기 미술, 아이스크림, 영어학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제가 올라가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탁소와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여기 태권도 자리 여기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리인데 일단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상가 2층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복도 부분은 새롭게 이렇게 다 정비를 해서 칠도 새롭게 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새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에 올라오면 상가가 이렇게 현재는 3개의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개는 미용실 입점 예정이고요 한 개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업시설이고요 그리고 2층 화장실은 이렇게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화장실마다 별도로 남녀의자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여기가 세탁실이고요 세탁실은 올 말에 12월경에 미용실이 입점이 됩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릴 상가는요 바로 앞쪽이 예전에 태권도 하는 상가입니다 약 3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세입자분이 나가셨고 이렇게 현재 상태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벽체 쪽에는 보호대가 다 되어있고 바닥도 매트가 다 깔려 있는데 필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업종에 따라 변경을 하셔도 맞는 용도에 맞도록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된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현재 이렇게 두셨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하실 임차인분께서 필요하신 점들은 현재 주인분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보니 부담없이 문의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천장을 제가 옆에 세탁소를 보니까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보호를 제외하고 높이가 약 3.5m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상가이고요 이 상가를 살펴보면 현재 상태는요 TV 중간에 TV를 기점으로 좌측의 상담실과 우측의 휴게실 탈의실 등을 구비를 해 두셨고요 메인 상업시설은 이 정도 평수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상담실로 사용되어 있는 이쪽에는 현재는 선반과 테이블 등은 다 높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치워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전기 판넬이 깔려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옆에 탈의실로 넘어가면 여기는 휴게실 등 탈의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탈의실 알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휴게실 사용이 되었고 우리 위쪽에는 천장 이쪽에는 다락식으로 만들어 놓고 창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신 상가입니다 현재 여기 상가 운영회가 생겨나면서 여기에 2층에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새롭게 현재는 싹 다 변형을 하니까 앞으로 2층 분위기 이쪽 상가 분위기는 더욱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상가 보여드렸고요 건물 여기 임대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면적은 12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전용 9평수 약 30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층수는 총 2층 건물의 2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월 28일 날 사용 승인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주출입구 방향은 남동형으로 주출입구되어 있고 현재 건물 임대료 보증금 2천에 월 120만원 임대 중에 있습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주인분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상가가 사실 크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가 운영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상가를 살리시려고 현재 방수라든지 외벽 7위라든지 내부 페인트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1,2층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이렇게 상가가 또 잘 꾸며지고 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도 이 상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다 찢어져 있죠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저기 다 말끔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가의 가치는 좀 더 좋아질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욱 많아질 상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 상가가 또 나가지 않았다면 그럴때도 다 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준비해 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